저는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는데 고백을 못 하겠어요 우리 그러면 휘진이가 예나한테 한번 해보세요 예나가 좋아하는 여자애야 어떻게 이런 거 어때요? 아... 진짜 못하는 거 같은데요? 저는 설레는 멘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나야... 어... 불렀어? 아니지, 발가락까지 수줍어하고 있어 너... 좋아하는 애 있어? 오~~ 이것도 약간... 준비 있는 거 아니 딱히 없는데 왜? 세 침댁이야 나는... 말할 때 입술이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 좋더라면... 너 그 저기 상반에 김민주 좋아해? 아니... 입술이 앞으로 톡 튀어나와 있고 그 안쪽 상반에 김민주? 그런 사람이 좋다니까 그 쥬윗? 그런 사람이 누구지? 예나야 나랑 이거 점수 매길게 내가 낫지 언니 점수 매길게 몇 점 만점이야? 10점 만점에? 10점 만점 하자 이 정도면 진짜 민주까지 하자 유진이 점수 수줍고 귀여운 마음이 와닿아서 8점 되게 귀여웠어 민주야 할 수 있어 갈게 집까지 찾아간거야? 좀 이상한데 민주야 깨지마세요 다시 다시 안나? 아 없네 어 누구야? 예나야 어 잠깐만 어 나 샤워하고 있느라 죄송해요 제 스타일이 아닌거 같아요 끝까지 하자 끝까지 하자 끝까지 하자 끝까지 하자 끝까지 하자 알았어요 그럼 저 이거 해보고 싶었어요 예나 방 창문 입구 돌 최악이야 누구야? 와다당 어? 민주야 거기서 뭐해? 땡 뭘 땡해? 너무 싫은 것 같은데? 넌 왜? 0점 0점 아니야 진짜 유진이 바꿔볼 수 있는게 제일 좋을 것 같아